한동훈 비대위원장 한위원장의 난교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기준 따지면 민주당은 이라며 반문했다고 합니다 한위원장의 전형적인 말하기 특징 반문화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없이 상대편 비판에만 열중하는 한동훈식 반문화법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의 논란은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논란이고 그런 논란에 대해 질문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지 다른 이야기는 뭐하러 꺼내 물타기 하십니까 저쪽이 못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퇴행적 취소 게임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남긴 결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국민들 짜증만 유발하는 반문화법 그만 좀 하시고 제발 정책과 비전 바탕으로 자라기 경쟁을 합시다 비판이 있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정치 혐오 감정에 기생하여 이득보는 정치는 반드시 도려내야 할 암세포 같은 썩은 정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사퇴가 마땅한 일배 도태우 후보와 난교 장해찬 후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김용헌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자격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탈영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도 지적해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김용헌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한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한국이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진상 규명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김용헌 위원과 이충상위원의 반대로 끝내 이 보고서는 어제 의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이런 망언이 인권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면을 보면 놀랄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김용헌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에 임명된 인물이고 이충상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인물입니다 정부 여당이 마음먹고 국가인권위를 보수 본색으로 물들인 결과가 이런 망언 대잔치인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군 성노예의 국가적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데 국가의 입장이 정부에 따라 달라질 일입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보다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인권위에 국민들이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김용남 상임위원 그리고 이충상 상임위원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에 있을 자격 없습니다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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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